술도 같이 많이 먹고 공연으로 써먹을 만큼 써먹었고요 손 나는 것마다 쏙 들어와서 대눈에도 볼 것 같으려면 이제 더이상 써먹을 때가 온다 여름이야 니 지금한테 태어나 이제 더이상 내가 덕지가 이겼다 이 두 남자랑 오늘 원래는 다음주가 결혼이었거든요 그래서 깜짝놀 원래 2번째 준비했는데 특히 열고 나니까 미뤄줬더라고 6월일은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은데 그래서 앞으로 잘 살았으면 좋겠고요 참 우리가 스태프들이 타이밍을 맞추네요 이렇게 케이크에 유일하게 준비한 이베트라는게 케이크였거든요 케이크를 나중에 여러분이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고 진짜 앞으로 100년내로 해서 열심히 잘 살아라고 이쁘게 살아라고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아시죠? 여러분들 예의 소셜에는 홀리받이 타임이라고요 DJ분들께서 그렇게 소리를 들려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1등 ori